뭐 dv 스타 유키입니다 와 오늘 체감 온도가 장난이게 낮은 날이네요 그냥 온도가 지금 영하 10도 예요 아 감기 걸려 고 목소리가 좀 잠기네요 아 스크린 테스트도 할 겸 해서 나왔어요 으 으 날씨가 추워서 총 무장하고 나왔습니다 아 퀼페이스 쓰고 으 구스다운 있고 아 기름 부터 나야 겠네 기름이 없네 기름을 좀 넣어줘야 겠습니다 자 기름을 넣어줄게요 날씨가 춥긴 춥네요 손이 시렵네 지금 윈드스크린을 달고 한 번도 라이딩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나와봤어요 일단 주말이라서 집에만 어떻게 계속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일단 무작정 나왔어요 아 아 송해가 자꾸 키네 아 그리고 또 이거 테두리도 하고 스티커 질도 했어요 남들은 뭐 싫다고 하겠지만 저는 개취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 취향이라서 그래도 가슴으로는 그 바람을 많이 막아 주니까 좋은것 같네요 일단 아직 안 달려와서 모르겠습니다 달려 보겠습니다 일단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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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아 아 송해가 자꾸 끼네 달림은 없어지고 쓰면 자꾸 말을 해서 그래 이게 블랙 아이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하겠습니다 아 있어 있어 그늘진 데는 아직 블랙 아이스가 있어요 일단 바람은 잘 막아 주는 것 같아요 바람을 잘 막아 주는 것 같고 음 근데 이제 아직 달려 보질 않아 갖고 모르겠네 어 블랙 아이스가 좀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 겠다 아 체감 온도는 엄청 추운 것 같아요 아 손 시렵네 일단 가슴 탁으로 오는 가슴 탁으로 오는 바람은 다 막아주고 있습니다 뭐 풀 페이스 쓰고 했으니 어 바람 쎄네 쎄 아 주말에 집에 있을 수는 없고 해가고 아이딩 하고 싶은데 나왔지요 성 뚫린 도로에서 한번 이제 바람이 잘 막아주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진 구간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와 바람은 엄청 불고 있는데 그래도 이 스크린이 많이 막아 주네요 그리고 최고 속도 예전에 윈드 스크린이 없을 때는 어 몸으로 바람이 너무 맞아 갖고 잘 안 나섰는데 최고 속도 금방 나고 괜찮네요 오늘 뭐 짧게 윈드 스크린 테스트 하려고 나왔던 거라서 네 너무 추워 같고 빨리 집에 가서 따뜻한 말로 샤워 해야겠어요 저는 이제 복귀합니다 감사합니다 티비스타 유케이였습니다 그럼 unsere dynasty 이렇게 나